안녕하세요 매병재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를 위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유아 전동차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우리가 집안에 있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동차를 태우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자동차는 헤네스 F8 스포츠 CK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베베 홈즈에서 대여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직접 배송해 드리고 우리가 해소도 다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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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